자 우리가 어드밴스된 내용으로 넌 스테이셔널리 스테이트 이거를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다 스테이셔널리 스테이트 다시 말하면 에너지 아이젠 스테이트들이었죠 그러니까 내가 측정을 했을 때 반드시 그 에너지 값만 나오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이게 딱 하나의 에너지만 나오는 그런 상태였었어요 자 그것만이 유일한 해는 아닙니다 그거는 에너지 아이젠 스테이트지만 일반적인 슈딩어 위케이션의 모든 해를 다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좀 그게 아닌 것도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타임 t equal 0 초기에 파동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쳐보죠 그러니까 ψ이 x 이걸 시간까지 같이 포함한 거예요 x의 t equal 0에서 이거가 어떤 상수 곱하기 ψ이 1 ψ이 1은 여러분 앞에서 했던 그 이제 아이젠 스테이트 에너지 아이젠 스테이트의 그러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죠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이제 공간 파트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ψ이 2의 공간 파트 x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것들을 두 개를 그냥 플러 선형 결합을 한 그런 함수가 되겠어요 자 우선은 이거는 스테이셔널 스테이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에너지 아이젠 스테이트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거는 우리가 요렇게 쉽게 볼 수가 있죠 여기에다가 내가 해밀토니안을 작용을 해보면 내가 A는 잠깐 생략을 하고요 이제 ψ이 1 더하기 ψ이 2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해밀토니안이 이게 해밀토니안은 이제 선형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이렇게 떡이 쪼개질 수가 있겠고요 ψ이 1은 얼마냐면은 이제 이거는 ψ이 1이 해밀토니안의 아이젠 스테이트였죠 에너지 값은 e1 이었었고 ψ이 2는 마찬가지로 해밀토니안의 아이젠 스테이트인데 대신에 이번에는 아이젠 밸류가 ψ이 2였어요 이렇게 되죠 자 요거랑 보세요 요거가 어떤 우리가 ψ이 1 원래 우리가 작용을 했던 ψ이 1과 ψ이 2의 어떤 두 개의 합에 비례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e1과 e2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두 개 이렇게 표현될려고 하면 e1이 2가 같아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죠? 고로 이게 성립을 안 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상태는 스테이션 스테이트가 아니다 에너지 아이젠 스테이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게 불가능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런 거가 초기 상태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우리가 뒤쪽에서 이제 ψ이 x에 t를 할 텐데 요거가 일반적인 슈리딩과 에케이션 그러니까 타임 디펜더트 슈리딩과 에케이션 그렇죠? 이거가 이제 요게 우변이 이제 요게 되는 거죠 ψ이 요게 되는 요게 뒷문자 ψ이 로 하면은 요 조건만 만족을 해주면 돼요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뒤에서 보겠지만은 그렇죠? 자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우선은 이제 a 값을 한번 내가 계산해보죠 자 a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똑같이 앞에와 똑같이 노멀리제이션 그러니까 파동 함수는 어떤 시간과 어떤 시간에서도 내가 절대값 제곱을 적분을 했을 때 그게 이제 항상 1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걸 가지고서 내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돼요 자 그러면 적분을 내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 원래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구간이 0에서 l까지 뭐 dx 붙는데 그거 다 생략하고 다 똑같으니까 그냥 쭉 쓰겠어요 자 그럼 현재 여기에서 내가 이 ψ이 요걸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해보면은 a의 제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래는 요거 두 개 합한 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이지만은 어차피 실수니까 우리 양자 무한 양자음으로 해서는 이게 의미가 없게 되겠고요 그냥 심플리 두 개로 곱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걸 적분한다고 하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그죠? 네 개의 항이 나오겠어요 쭉쭉쭉쭉 그렇죠? 네 개의 항이 나오고 따로따로 적분을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오토 노말라티 그러니까 내가 ψ이 n과 ψ이 m을 적분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n하고 m이 같으면은 1 노말라이즈가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0이 나오는 그 조건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은 요거 1, 이거 0, 이거 0, 이거 1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고로 뭐냐? a가 루트 2분의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노말라티 조건으로 붙어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ψ이 x0는 내가 노말라이즈까지 포함을 하면은 루트 2분의 1에 ψ이 1 더하기 ψ이 2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의 과연 의미가 무엇이냐 자 이거의 의미는 지금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섞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ground state와 first excited state를 우리가 선형 결합을 한 거고요 선형 결합을 해놓은 거고 그 두 개가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건 무슨 얘기냐 확률적으로 우리가 마치 앞에서 우리가 마치 앞에서 이중수리에서 다시 돌아가서 이중수리 문제에서 우리가 이게 ψ이 1과 ψ이 2 위로 가는 ψ이 1과 밑으로 가는 ψ이 2를 더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1이 갈 수도 있고 1이 갈 수도 있고 그거에 내가 그걸 확률적으로 어느 쪽으로 갈지를 모르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내가 이제 그걸 더한 거 그거가 바로 이제 우리가 ψ이 1과 ψ이 2를 더한 거였잖아요 여기도 의미가 그거죠 여기도 의미가 지금 ground state 우리가 지금 이제 t equal 0에서 이렇게 된 것과 이렇게 된 거가 내가 이걸 갖다가 원래 에너지 eigen state면 딱 하나 요거는 요거 요거는 요건데 두 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가 이제 중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건 확률적으로 ground state에서 내가 발견될 확률과 내가 마치 여기서 말하면은 이제 위로 갈 확률과 아래로 갈 확률인 것처럼 그리고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ground state가 될 확률이 얼마이며 내가 측정을 다 했더니 어 얘는 ground state야 측정할 때 아 얘는 first excited state야 라는 거에 확률이 얼마가 되겠느냐 라는 거 자 그걸 물어보는 게 두 번째 문제인데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앞에 있는 개수 있잖아요 내가 항상 어떤 거에 확률을 계산할 때는 그 내가 크기의 절대값 제곱 amplitude 절대값 제곱을 하면은 그게 이제 바로 우리가 확률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파동에서도 우리가 이제 절대값 제곱을 한 거가 그 점에서의 존재 확률이 되듯이 여기서 내가 프사이 원 앞에 붙은 스퀘어로트 2분의 1 이거를 제곱을 한 거가 바로 내가 ground state에 있을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얼마예요? 2분의 1 그리고 프사이 2에 있을 확률은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반이 되는 거죠 내가 측정을 하면 어쩔 때는 ground state 어쩔 때는 first excited state 이게 반반의 확률로 나오는 상태가 바로 요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그럼 요런 상태를 갖다가 측정을 한다 라고 하면은 과연 에너지 기대값이 얼마냐 기대값 자 기대값은 내가 첫 번째 ground state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그때 에너지 값 2원 하고 두 번째 상태가 나올 확률 0.5 곱하기 에너지 하면은 두 개를 합한 거 그거가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그 2바 에너지 기대값이 됩니다 자 이건 에너지 기대값이에요 에너지 기대값이 실제로 요 값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내가 측정을 하면은 만약에 얘는 ground state야? 라고 하면은 2원이 나오는 거고요 측정을 했는데 어? first excited state야? 라고 하면 이 2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2원 아니면 이 2가 나오는데 그게 나올 확률이 반반이라는 거죠 반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내가 이제 만약에 측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내가 어 어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갖다가 그러니까 하나의 그 입자를 이렇게 측정하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요런 파동함수를 가지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전자가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이렇게 그냥 그러죠 전자들이 있는데 다 전부 다 요런 파동함수를 가져요 어 그러면은 얘를 측정했더니 얘는 2원 얘를 측정했더니 얘는 2투 얘는 2원 2투 그 다음 얘는 2원 이런 식으로 내가 아 측정할 때마다 값이 이렇게 두 개가 어 반반씩 나오게 되는 근데 다른 입자들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측정을 해가지고 2원이 나오면은 그때는 파동함수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웨이 펑션 컬렙스를 통해서 얘는 2사이 원으로 딱 바뀌어 버립니다 그 다음서부터서는 요 전자는 이제 그 그라운 스테이트 쭉 있게 되는 거고요 어 내가 이제 두 번째를 측정을 했더니 아 얘는 2투가 나왔다 라고 하면 얘는 앞으로 쭉 2투가 되는 거예요 어 그쵸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측정을 해서 웨이 펑션 컬렙스가 되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그 다음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입자를 내가 계속 반복 추정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이게 반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마치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우리 확률을 얘기를 할 때는 계속해서 전자가 들어가죠 그죠 계속 전자가 들어갔을 때 어쩔 때는 여기 어떤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어떤 그런 이제 집합 그런 똑같은 파동함수를 가진 전자들의 집합이 있을 때 이제 그 우리가 분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상당히 좀 어려운 개념일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앞에서 봤던 거는 이제 t 골 0 에서 시간 t 에서 t 골 0 에서의 파동함수가 초기에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 라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게 시간 t 에서 아이고 대문자로 쓰는 게 나왔을 텐데 아 이게 이게 대문자로 썼어야 되는데 예 그 이제 그 어 이따가 뭐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죠 여기 여기 있는 사이가 진짜 앞에서 우리가 조금 이제 구별했는데 어 시간 t 까지 포함한 대문자 공간만 있으면 소문자 했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어 그냥 다 소문자로 쓰겠어요 자 그랬을 때 시간 t 에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라는 거 자 그냥 우리가 정답만 얘기를 하고 이게 슈링거 이퀘이션을 만족을 한다라는 것만 얘기를 할게요 뭐 그렇게 아주 뭐 복잡한 구조는 아니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 앞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루트의 1분의 2 인데 1분의 2 인데 거기에서 요거 때문에 이제 루트의 1분의 1이 됐구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사이 1x 사이 2x 이렇게 더 했습니다 자 그럼 시간 t 가 되면은 이 첫번째는 그라운드 스테이트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내가 이제 항상 우리가 아예 스테이트들은 아예 스테이트들은 어떻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어 말했던거는 이제 여기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쭉 가서 어떤걸 봤었냐면은 요건 얘기한 적이 있었죠 라고 어 그러니까 어 이제 어떤 아예 스테이트 시간에 딴 에볼루션은 공간 파티 시간 파트가 심플리 익스퍼네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인데 그 오메가 는 에너지 해당되는 아예 스테이트 에너지를 하바로 나눈 거 이는 하바 오메가 니까 고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 첫번째는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 니까 어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해당이 되는 그 시간에 그 뭐죠 시간 함수로 익스퍼네셜 마이너스 i 오메가 t 인데 오메가 오메가 원 인데 그거는 이원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를 하바로 나눈거 가 되겠구요 두번째는 제일 여기 상태죠 그럼 제일 여기 상태에 맞는 시간 의존성 익스퍼네셜 마이너스 i 오메가 2 t 오메가 2 에 t 오메가 2 는 e2 를 하바로 나눈거 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런식으로 각기 두 항이 각기 다른 시간 의존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자 이게 쉬는 거 이퀘이션을 만족을 해요 이건 시간에 의존하는 시간 쉬는 것이 만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은 왜냐하면 은 내가 이걸 갖다가 보이기 위해서는 어 이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시간에 의존하는 쉬는 거 이퀘이션 이라고 하는 것은 주구 어 요거는 i 하바의 라운드 t 에 라운드 사이가 내가 h 4 이면 되잖아요 저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이 두개 항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저 자 그러면은 첫번째 항만 놓고 보면은 첫번째 항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시간에 그 디펜던트한 우리가 이제 그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요 앞에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어 대문자 프사이 원의 x t 라고 하면은 대문자 프사이 원의 x t 는 이거를 만족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이걸 만족하도록 구했으니까 그죠 어 우리가 앞에서 사이 x t 를 아까 저 아까 봤던 그거여서 저 여기서 분명 요 함수는 이 함수는 시간에 의존하는 슈링 계션 만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썼잖아요 이렇게 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가 이 앞쪽 항이 아이고 그걸 만족을 한다 뒤쪽 항은 마찬가지로 뒤쪽 항 만족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뒤쪽 항이 그거를 이제 만족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프사이 투 x t 를 갖다 만족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 다시 써보면은 라운드에 프사이 어 이거가 h 프사이 인데 이 첫번째 항 요거는 프사이 원 으로 만족을 하는 거구요 시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또한 두번째 것도 만족을 하는 거죠 프사이 투 도 h 프사이 투 를 만족을 해요 그런 형태라는 거 우리 앞에서 증명을 했으니까 그죠 그럼 2개 더 해버립니다 아 더하면은 그러면은 라운드 t 에 라운드에 프사이 원 더하기 프사이 투 가 h 의 사이 원 사이 투 가 되죠 요게 뭐예요 이거 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시간에 오전 쉬운 계좌 만족을 했다라는 거죠 고로 여기 있는 이 형태 여기는 이 형태는 바로 시간에 오전하는 쉬운 계좌 만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만족을 안 하는 것은 어떤 스테이션의 스테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타인 인디펜넌트 쉴드의 계좌 만족을 안 해요 이게 이거에 이제 앞에 공간 파트를 보면은 근데 시간 파트 까지 붙여 놓고 온 요고가 이제 해가 되는 거니까 이런 상태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뭐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뭐 중첩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다 말이 됩니다 단지 에너지 알겐 스테이트가 아닐 뿐이에요 이렇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 라는 거 뭐가 되겠고 그래서 왜 시간에 따라서 좀 쭉 이게 파동 함수가 이렇게 변하는데 이 경우에 이거를 내가 절대 값 제곱을 계산해 보면요 그러면은 앞에 보다 조금 복잡해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익스퍼넌셜 마이너스 i 가 들어갔으니까 절대 값 제곱을 하면 이거의 컴팩스 컨주게이션 해야 되구요 요걸 이제 아 계산할 때 그래서 하고 이제 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없어지는 부분 이제 빼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런 식으로 되요 그 쌓인 요것만 요거의 절대 값 제곱이 된 거 두 번째 절대 값 제곱 그 다음 앞뒤 곱해진 건데 거기에 시간 항이 하나가 남아요 델타 오메가가 남는데 델타 오메가는 이제 오메가1 빼기 오메가2 입니다 두 개의 차이 0이 아니죠 지금 남은 살아남아요 자 그럼 요건 어때요 우리가 앞에서 그 뭐죠 그 아이겐 스테이트들은 절대 값 제곱을 하면은 공간에 대한 한숨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건 스테이션을 했다 내가 시간에 대해서 보더라도 항상 일정한 확률 밀도를 가진다는데 얘는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에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t equal 0일 때 t equal 0을 대입을 하면은 이제 요거 사라지고 요거만 남죠 그렇게 해보면은 여기에서 어 이게 요렇게 이런 분포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t가 요만큼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게 지금 주기적이죠 왜냐하면 이게 델타 t 오메가 요거가 델타 t 오메가 t니까 델타 오메가에 어 이거가 2파이가 되는 것을 계산해 보면은 이제 오메가는 2파이 요만큼의 그 주기를 가지는 거에요 주기가 지니까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4분의 1 주기를 간 거죠 4분의 1 주기를 가보면 얘가 이쪽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주기를 가면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 이 사이가 어떻게 될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여기 살짝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됐던 거가 요렇게 한쪽 멀던가 요렇게 됐다가 이렇게 가는 거에요 가는 거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4분의 3 t가 되면은 다시 이렇게 됐던 거가 이쪽으로 오고 어 가운데로 올리고 그 다음번에 이제 한 바퀴 돌아오게 되면 원래 걸로 왼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다가 이제 무비로 보게 되면은 얘가 좌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운동이 이제 보이는 거고요 확률 밀도가 그렇게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넌 스테이셔널 스테이트다 그러니까 일정한 정적이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넌 스테이셔널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은 이제 그게 우리가 바라는 고전적인 어떤 그런 거죠 애가 충돌에 의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를 실은 이제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보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양자카 아이디인 스테이티만 보면은 모든 게 정적인데 실제로 우리가 고전역학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구슬이라는 거는 움직이는 우리 눈으로 보게 왔다 갔다 왔다 가는 이게 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분명히 눈으로 보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죠 그럼 그거는 양자카 어떻게 기술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그 아이겐 스테이티를 갖다가 이렇게 중첩을 시켜 가지고 나오는 상태 그런 상태가 우리가 클래시컬한 관점에서 움직이는 상태가 대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런 부분이 있어요 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어려운 내용이고 여러분들 그냥 한번 저 한번 이렇게 그 흥미 삼아서 좀 들어봐도 좋을 것 같고 뭐 이제 그렇습니다 좀 이런 것들 이제 전체적으로 좀 더 깊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양자학학을 이제 조금 더 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